이게 바로 그 소울쇠입니다 자 리니지에 자동을 돌리면서 보다가 그 밑에 어탄기를 바로 딱 세팅해 놨거든요 게임을 하다가 고기를 찾아낸 격입니다 지금 지금 NC 소프트 아니었으면 고기 못 찾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게임을 자동 돌려서 그 그 작아요? 어 그래도 그래도 작아도 그래도 어 뭐 뭔 소리야 이거 그라인더 소리 나네 우와 우와 찍었는데 지갑 빨리 뺐어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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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 요즘 빼고 있을래요 용마들어 용마들어 우와 고기 크다 우와 크다 이거 우와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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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K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